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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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rajian도 Sense 오늘은 시즌 그리팅을 촬영하러 왔습니다. 2023년도죠? 오랜만에 찍는 거고 혼자서는 처음 찍는 거라서 저의 하루를 시즌 그리팅 사진으로 담아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컷은.. 이제 침대에서 막 일어나서 햇살도 느끼고 창밖도 바라보는 편안한 느낌의 컷이었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전 실제로 이렇게 자다가 알람 불리면 탁 탁! 아... 진짜 너무 피곤하다. 하다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이불을 딱 개고 샤워하러 가죠. 이건 다 사진을 위한 연기라고 할 수 있죠. 이번 시즌 그리팅에 제가 찍는, 제가 찍은 사진도 함께 담기기도 하고 제가 사진 찍는 모습들도 담겨질 거라고 해서 카메라를 챙겨왔어요. 최근에 오랜만에 한강 가서 찍긴 했는데 많이 못 찍었어요. Q. 시즌 그리팅 근데 원래 요즘도 달력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시즌 그리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잖아요 그냥 달력이라면 다른 의미가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저와 함께하는 우리 홍도들에게 선물하는 느낌도 있고 특별하죠 저는 원래 5월을 좋아하긴 하는데 공식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3, 4, 5가 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4월까지는 좀 추워요 그리고 5월부터 꽃이 많이 피고 봄이 시작되는 느낌이긴 해서 그래서 5월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또 꽃가루 알러지가 심해요 그래서 5월이 야외 활동하기엔 좀 힘든 계절이긴 하지만 눈이 즐거운 달이기 때문에 5월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대해서 양치하는 건가? 오 양치하는 걸 이렇게 많이 땅 한 번씩 피해 스프리 매력 뭐 불러가죠? 약간 연상화 느낌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야옹 젤 세란 저는 그냥 깔끔하고 근데 제가 주방에 대한 취향이 없어요 요리를 별로 안 하다보니까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되고 주방은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잘 잡았어 튈 볼 것 같아 짬 좋아요 특히 딸기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빵 레시피는 토스트기에 살짝 구워서 반 정도 면에는 딸기잼 바르고 다른 반대편에는 땅콩잼, 땅콩버터 바르고 근데 그거 살이 많이 쪄거든요 자주는 못 먹습니다 그래도 요즘 팬분들이 커피차 해주시면 거기 쿠키랑 빵 같은 거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먹고 집에선 안 먹습니다 딸기잼이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? 이거 물티슈에 수분이 별로 없는데요? 안전소거티슈 아 그렇구나 딸기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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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도 찍었는데 잠깐만 복숭아 찍었어요 아 혼자 카페 저 혼카 잘 안 해요 혼자 카페 갔을 때 무조건 테이크아웃 커피 종류는 아메리카노 것도 안 마시고 아이스 과일 음료 시킬 땐 자몽 주스나 그런 거 시키고 가끔 당 떨어졌을 때는 그린티 라떼 좋아합니다 이왕 하루에 적절한 칼로리를 채울 거면 그런 음료가 아니라 차라리 맛있는 요리로 채우자는 그런 생각으로 굳이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아메리카노 왜 먹는지 몰랐는데 시작은 아 다른 음료수 먹으면 살찌겠지? 이런 생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먹었는데 이젠 조금씩 그 맛을 알게 되는 거 같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밀라노에 간단 말이죠 밀라노 가서는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돼요 집에만 생기고 안에서 한계는 2세 에스프레소를 defect 공연 이번에 존 레전드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앨범 전체 듣기에서 듣고 근데 듣던 거 들으니까 뭐 항상 이제 새로운 영감을 주고 꽂힌 노래가 있는 거 아니냐 기존에 좋아했던 노래들을 오랫동안 듣는 편이어서 일단 내년에 앨범을 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가득 찬 앨범을 내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도 들어갔으면 하고 내년 생일에도 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꼭 생겼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외국에 있는 황도들도 만나러 가고 싶고 내년에는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올해 생일 팬미팅 때 제가 가진 솔로곡이 많이 없어서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해서 팬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앨범을 나오게 되면 저의 솔로곡이 많이 생기겠죠? 그 곡들을 가지고 이번에 팬미팅을 했다면 내년에는 팬콘 느낌으로 무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을 하면 어떨까?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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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 행복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모두 추억이 될 거야 네 2022년을 떠나보내면서 2022년을 떠나보내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럽의 도시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좀 긴 기간 동안 다녀오고 싶어요 한 한 달?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영국이랑 스페인 가서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 축구보고 오는 거 그것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웬만하면 토트넘과 빅리그 토트넘 대 첼시, 토트넘 대 맨유 이런 경기를 보고 싶고 스페인 가서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고 싶고 프랑스 가서 또 은바페 보고 와요 파리 생제르마 나 벌레였어 이거 나 게임 좋아한다 게임 어릴 때는 곰충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멀리하게 됩니다 곰충 무서워요 벌레 어릴 때는 안 무서워했는데 그 시간에 다 타고 있는 편의점 추억이 좋아요 놀러오긴 좋아요 내 집은 힘들어 왜냐하면 식물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기 잡초들도 많이 자라나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집에 벌레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항상 말하지만 시티를 좋아합니다. 사는 거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집도 편리 시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 좋아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났대요. 네, 오늘 오랜만에 시즌 그리팅 촬영을 했습니다. 저의 하루를 사진으로 담아냈고요.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이전에 허브 촬영을 할 때보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서 우리 황도들도 좋아해 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그리팅이 2023년도 황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요. 매달 달이 지날 때마다 달력 넘기면서 제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황민현이었고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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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